쿠쿠왕 쿠쿠왕으로 가는 길입니다 쿠쿠 여객선 터미널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지? 기대된다 오늘 날씨가 오늘 내일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29도랬어 강아지들도 배 탈 수 있다더니 케이지에만 실으면 데리고 탈 수 있대 안녕 안녕 싫대 여기 사동 여객선 터미널 올라가서 이렇게 해변따라서 돌아가는거지 운전해서 가는거지 어디가는데 음 이따가 알려줄게 자 이제 배를 타봅시다 오 재밌는데 했다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쿠쿠왕에서 이제 사동왕으로 출발 출발 큰 배인데도 별로 시끄럽지가 않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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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올릉도가 이런곳이었다니 아직 시작은 안됐지만 시작도 안했는데 다시 가보고 싶은 아 난 이 수평선이 너무 많아 너무 기분 좋다 이 내륙에서, 땅에서 보는 수평선하고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아 진짜 외땅보시구나라는 여기는 진짜 한국이 아닌 것 같아 다이빙하는 사람들 최고 짐이 너무 큰데? 후퇴후퇴 짐 나왔어 짐 왜 이렇게 커? 볼품없이 다이빙하는 사람들 최고 짐이 너무 큰데? 네 등팔 아프지? 나 배 아프다 나 안면도 아프다 그래, 그래서 먹고 가지 식사 되는지 부럽지 오징어 물 해 나 원래 오징어 왜 좋아해? 고백했네 맛있다 나 블로그에서 본 것 같아 여기서 누가 사진 찍었더라 야 그 대만의 예류보다 여기가 더 예쁘다 예류보다 더 예쁘다 예류보다 더 예쁘다 예류보다 더 예쁘다 예류보다 더 예쁘다 예류도 예쁘긴 예뻤어 여긴 또 어디고 여긴 또 여긴 또 구름 저기 얹혀있는 거 봐라 아 진짜 꼴릉도는 꼭 다시 한번 와보자 이런 절경이 또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 같다 훨씬 더 멋있고 아니 맨날 우리는 아 이런 거는 구기럽 가야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어 오오 꼴릉도 있었어 진짜 와 근데 별밭이 아주 깜놀이야 되게 예쁜 마을이네 좀 크다 응 저 동이 원래 제일 큰 다음 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 구름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그 밥 아저씨 있잖아. 그림 쉽게 그린 아저씨. 그 아저씨가 붓으로 터치해놓은 거 같잖아. 날씨 죽인다 진짜. 오 이제 편하네.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거북바위. 풍붐이 해변. 내 strawber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면 장면 하나하나 다 진짜 멋있다. 3대 해양 절경 중 하나래. 아 근데 멋있다 가까이서 보니까. 아 근데 진짜 스노크롤 올만하구만. 내려가기도 험하고. 근데 여기 스노크롤은 물이 깊다니까. 조금 수영이나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하겠다. 도도를 밟고. 일단 가. 일단 가.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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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람 없는 바다에서 추영하는 거. 쾌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지. 그렇지. 선창 선착장. 여기 추천. 왕 추천.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비추천이라 했거든. 여기 뭐 샤워시설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샤워시설이 없고. 동굴로 들어가는 기분인데. 우와 여기 멋지다. 모털도사 너무 또 좀 약간. 나이가 들어갔는데. 모털도사가 누구죠. 와 헤집자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네. 선셋뿐이 발리보다 나은데. 진짜 예쁘다. 야 저 사이에 구멍있다. 오 그러네. 꼭 장가계에 갔다. 저기 또 멋지구나. 멋있다. 1박 2일로 오면 좀 짧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한 2박 3일로 충분히. 나는 섬이 너무 작아서. 너도 1박 2일로 충분할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노클링 포인트도 너무 많고. 2박 3일에 3박 4일 날이야. 진짜 강아지랑 같이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강아지랑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좋은 것 같다. 우리 프랑 포장. 아니에요. 안내대로라면. 우리가 케이지에 갇혀있어야 되는. 주말이 있습니다. 응. 우린 너무 마음 아파서 못하지. 지금 무지 산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기록인데. 육주도사 무도사. 야 그거 또 온도한데. 알지. 으하하하. 배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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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빙수가 맛있대. 여기. 복숭아 빙수. 복숭아 빙수랑 크로플. 복숭아 빙수. 복숭아 빙수. 바로 여기 바다고. 바로 산이고. 바로 여기 동네고. 따개비 칼국수 정말 많이 먹고. 여기 독도새우. 맛있겠다. 길동 맛집입니다. 어르신이 추천해준 오징어 내장탕. 오징어 내장탕. 그게 오징어 내장이야? 응. 매콤하고 맛있지? 시원하다. 맑은 국인데. 이게 온 따개비. 이것도 고소하니 맛있어. 요일로 해서 해안산 쟁공하네. 와 멋지다. 신비해섬 울릉동. 신비해섬 울릉동. 아 근데 신비해섬 인정. 인정. 오 멋지다. 응.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는 못 갈 것 같아. 그치. 조금 가다가 와야 돼. 응. 가다가 와야 돼. 다음엔 꼬부자기. 다음엔 꼬부자기. 와 진짜 멋있는데? 잘라야 돼. 잘 모르고 상대방. 질기ster. 잘 못하고 상대방이 없어여. 왜냐는 게 있는지 모르고 잘 모르고 상대방이 없어여. 아름다운 뱉동. 그것은 안쪽으로 인어 상대방이 없어여. 이 시각 안전한 이 시각 안전한 정하네 이 시각 안전한 한 시각 안전한 한 시각 안전한 이 시각 안전한 이 시각 안전한 지금 자윤아 보면서 우리나라 자윤아가 이 시각 안전한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다고 헬롱톤 진짜라도 그리고 그린 쪼 Cora 쪼 Co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오징어 요거 3만원. 5만원. 이거랑 요거 하나랑 오징어 살거야? 이건 뭡니까? 더덕인거야. 더덕술. 우리 직접 캐는거에요. 하나 드릴거에요 더덕. 더덕술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로컬 친구가 향운촌에 칙소를 꼭 먹어보라고 해서 갈랬더만. 주일 교회 다니시네. 어 교회 다니셨어. 눈을 다 닫았어. 이제 우리의 울릉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항구로 가십시다. 분위기 좋아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여기 조명 켜지면 진짜 덜해요. 다시 들어봐. 호박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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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오징어 두 마리. 아이씨. 이제 집으로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 힘듭니다. 힘듭니다. 1박 2일 동안 에너지를 짠해집니다. 그래도 재밌었지. 우리. 잘한잔. 응. 지금 이 동군이야. 네. 1, 2, 3, 2, 3, 2, 3, 2, 3, 2, 3, 2, 3, 2, 1